아, 여기구나. 귀한 손님에게만 보여준다는 알프스 농부의 비밀 창고. 직접 재배한 머루, 우미자, 사과로 만든 효소와 와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. 아, 이 안에 다 효소로 담아놓으신 거예요? 저 머루와인 먹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? 머루와인이? 네. 아, 여기. 음, 향 난다. 향이 나고요. 와, 이렇게. 머루주가 된 거예요? 머루향이? 머루향이? 네, 머루향이. 소당은 기타, 기타, 자주색이죠? 네. 그리고 와인짜리 먹으면 되게 해소됐으면 너무 멋있어요. 아, 와, 네. 기타는 효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. 잘게 썬 양파에 머루효소를 넣고 올리브유로 농도를 맞추면 머루효소 드레싱 완성. 아, 양파향도 나고 머루향. 해발 700m의 신선함이 담긴 효소 샐러드에 집에서 담은 건강한 머루와인까지. 먼 길 달려온 보람 있죠? 우리 모두를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예쁘다. 와. 기가 막혀요. 네. 네. 음, 너무 맛있어요. 소소, 소소, 맛있네요. 머루소소.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치명적 매력. 머루 자연밥상. 올가을 평창 알프스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 가을이 오면 하고있어요. 가을이 오면